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니는 건강 전도사 아놀드웜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죠. 제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누굽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오늘 체스와 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 운동을 할겁니까? 오늘 저는 체스와 체스입니다. 저는 체스와 체스입니다. 네, 오케이. 자, 저는 이제 슈퍼세트를 하는데 오늘 친업부터 안됩니다. 네, 우리 트레이너죠. 2년만에 복귀했습니다. 태권도 육단 따로 왔대요. 아,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태권도 육단을 따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급방문하고 4일만 머물다가 다시 캐나다로 컴백한답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로 영상 많이 보고 계셔서 낯익은 분들 많을건데 트레이너죠. 9월 9일이 아, 슈퍼세트 하자. 가슴 해라, 가슴. 한가지 해라. 어, 그래서 트레이너죠는 이제 복귀를 하면은 다시 이제 또 캐나다로 가서 구기선양을 할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너. 태권도 육단. 꼭 합격하길 바라고. 자, 오늘 영상은 두가지로 됩니다. 제가 운동할때는 트레이너죠가 영어로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해줄거구요. 그리고 제가 할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푸시업 동작은 발을 높였기 때문에 가슴 상부에서 집중을 할 수 있고 오늘 한 운동은 슈퍼세트라 두가지를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벌 하겠죠. 자, 이제 저도 첫번째 운동은 자, 자, 첫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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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배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아, 10kg 사실,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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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yril loading stone 우기가 말이야 사 consumo US 월피 저잎 뜯나 좋아요 什么 가지고 자, 키블롤, 이것은 아기니스 워크아트입니다. 위쪽, 중, 뒤쪽, 뒤쪽, 이 부분입니다. 롤보이트, 트레페지우스, 포스트리아, 델토이드, 바이셉은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보다 드론을 본 세트하는 느낌이야? 자, 저는 끝냈고 이제 우리 트레이너 조어 다시 두 번째 세트합니다 자, 지금 하는 풀업 친업이라고 해도 풀업하는데요, 와이드 그립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광백은 좀 바깥쪽을 더 자극시킬 수 있고 친업은 오버그립, 언더그립, 패러럴 그립 세 가지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등 운동을 먼저 하고 지치자마자 바로 반대편에 기랑근이죠 그러니까 주동근이 등일 때는 기랑은 가슴, 반대로 주동근이 가슴일 때 기랑은 등, 근데 푸시업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견갑골이 마주 달면서 등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상체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인클라인 상태로 하면 체중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아침에 여섯시 반에 남산에서 만나서 10키로 산책하고 여기 오자마자 바로 지금 또 하는 건데 이렇게 매 년 올 때마다 추억을 남기려고요 오우 아, 그쵸 우리는 먼저 낮은 카ди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구독자들 제 영어 설명을 싫어하지만 이게 글로벌 월컷 비디오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 클리엄, 제 친구들 캐나다와 미국에서 저는 아노드홍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노드홍의 형님 그래서 지금 시작할게요 2nd set 인클리엄 벤치 프레스 15kg씩 30lb, 35lb 그래서 저는 아노드홍에 포커스에 대한 공식을 담고 중요한 점은 체육관에 대해 체육관에 대해 체육관에 대해 체육관에 대해 체육관에 대해 체육관에 대해 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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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살이만큼 있어 내가 10살이 더 나아지지 하지만... 아... 나의 Bird Model Vallahi 될 거라는가 싶어요 40살... 지금 34살이라고 부러요 그래서 44살이라고 부러움이 되요 나의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유일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거에요 오늘에 너무 존 empire 잘 지내요 오늘, 개인입니다 전신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서트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이고요. 여러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30세트 정도 하고 나면요. 정말 상체가 터질 듯한 느낌 들고요. 굉장히 좋아요. 항상 우리 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부러워요. 정말 워킹비자 받아서 캐나다에 가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건물 안에 자기 짐이 있대잖아. 부럽다. 돈 많이 번데요. 우리 트레이너 쇼 돈 많이 버는 거고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매년 재능 기부로 사람들 모아서 돈을 만들어주고 한류의 성두에선 캐나다. 아마 오랜만에 좀 잘생겼으면 저보다 잘 나가셨다는 생각을 주셨을까요? 그쵸. 캐나다에서 뷰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아마 한국에서는 아랫동 스페이스는 좋은데 그런데 캐나다 캐나담이 저렸 taka 신경제적code 워킹비unu 하는ares suffered. 연기하셔도 잘 안 마시게 Super 아무리 세팅 계속 움직이시고 유삼 잘한 힘 짧은 시간에 브이로그 개는 기획입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에OH trop군이 기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커피 에게도 엑 filled 치킨 브러스 식 그리고 나라에서 매콤한 브랜드 자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but he is doing intermittent fasting, he is going to eat after the workout. 직업 자체가 트레이너가 아니었어요 태권도로 워킹 비자를 받아서 가서 주말마다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정말 캐나다 최고의 트레이너가 된 거거든요 연봉으로 따지면 아마 캐나다 최고일 거고요 또 캐나다의 최고의 많은 짐에서도 탑 트레이너를 했고 또 우리 트레이너조가 정말 캐나다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싶은 한국 청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교육시켜서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하니까 좋은 일 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쵸? 좀 신경 좀 하죠? 좀 마시고 어? 그러면 영상이 계속 따라서 저희의 영상은 리얼이라는 게 적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 얘기도 해주세요 아는봉 영상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아는봉 검색하면 뜨니까 그쵸? 아, he has a lot of videos 아, not only youtube, 다음, neighbor, facebook as well if you wanna check his video, check Arnold Hong, youtube 아, his youtube channel is actually more organized than my channel so that's very good yeah, he's doing a flexing so during the workout, it's good to flex your muscle mind-body connection that's very, very important yeah, I think he's doing second working set yeah, so he did two arm upsets this is his second working set yeah uh, we did a cardio around 1 hour 30 minutes low-intense cardio we went to, uh, Namsan Mountain and then doing a weight training okay alright, next one so super set workout increases your intensity and volume at the same time decreases your workout time for large calorie it's great for fallows also same time it's great for, uh, muscle building as well yeah, nice upper back movement right here uh, after that I said I go practice Taekwondo and he has his, uh, other schedule as well you know, no excuse, make your time let's try 재밌네요, 여러분 참 운동이 고통의 한계점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 이때 우리 몸이 힘들어지면요 뇌에서 이 통증을 줄여주는 그 진통제, 천원 진통제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황홀경에 빠지는거다 그래서 운동 중독에 빠지는 건데 여러분 이왕 빠질 거면 담배나 술 이런 거 말고 운동 중독에 빠지셔요. 그러면 됩니다. 덤벨로우 들어갔습니다. 덤벨로우. 덤벨로우 들어갔는데 덤벨로우는 등 상부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지금 이제 패러널 그립으로 마주보면서 하기 때문에 하부 쪽에도 많이 되고 승모근 전체적으로 약간 치팅을 쓰는데 이거는 어떠한 반동보다는 프렌징 모션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는 거죠. 몸이 많이 커졌네요. 조가 캐나다 가기 전까진 저러지 않았거든요. 보충제도 안 먹고 한식 위주로 식단은 안 됐는데. 그리고 유부남 돼서 왔습니다. 시케나다를 결혼을 했습니다. 조가 캐나다 가기 전까진 저러지 않았어요. 굳이 예쁜 여자랑 살아요. 굳이 예뻐요 여자가. Alright. Good flexing. It's good. Oh, 살아있어. Yeah? Yeah, never. Never ever. Like, Terminator. Yeah. His nickname is Arnold. Because he's inspired by Arnold Schwarzenegger. He said he's age 17. And then he start working out. This year he's 28th year of training. So, it's very difficult to get a shape one or two years. You need to spend some time. Invest your time to achieve something, you know. Like one or two months, if you don't achieve something, don't give up. It takes time. So, right now he's working his isolating workout. Straight arm pull down. Working a latissimus dorsi specifically. So, let's involve bicep. So, So, isolate. So, it's a good back width workout. Repetition. Go ahead until you're satisfied. And stretch at the end. First, Perfect, 재밌습니다. So, now. Under grid. Record contraction, By anche se. 이렇게 되면 이두근의 개입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등 중부쪽 손의 그립에 따라서 여러분 운동의 폭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쿼틀벨을 이용해서 하는데 똑같은 운동기구라고 해도 달라요 느낌이 반더블바이셉스 한번 잡아보주시고 반더블바이셉스 길이 끈 쪽이 대박입니다 좋아요 사실 첫번째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outlined 270 doslaut 상대팔나보Ray Higy dyedете 그렇죠 물을 만들었고 엇터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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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체제 성алы 체제 훌륭한 체제 трją Honestly 천천히 precisa 조금 쉬고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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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물은 좋네 너는 게임에 힘이 필요하거나 게임에 힘이 필요하거나 너는 하이드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물에 힘이 필요하다고 그쵸? 당신도 드셔 한 번 더 먹어 물은요 운동 전 30분에 먹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 중간중간에 먹는건 나중에 30분을 대비해서 마셔주는거에요 물을 먹는다고 바로 흡수되는게 아니라 30분정도 되어야지 몸에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거 아, 그쵸 너는 30분 전에 먹어야지 운동 후에 운동 후에 당신은 운동 후에 운동 후에 운동 후에 1스푼 여기가 최고의 운동 후에 네 몸을 잘하는거에요 오케이 하지 마 はい,FI flat bench press for your middle chest and anterio deltoid and triceps consistence tension doesn't matter how much your weight lifting doesn't matter how many reps you do important is how much force you can deliver to your muscle group focus on your feel not the weight not the rep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몸과 몸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을 통해 그리고 쉬는 시간을 말하고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했고 그 운동을 시작했고 그 운동을 시작했고 바로 그 운동을 시작했고 그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을 시작했고 28년이예요 첫번째 시간에 제가 시작했을 때 약 60kg에서 130kg에서 약 130kg에서 약 130kg에서 근데 이 친업이 가장 좋은 운동이면서 가장 힘들죠 자기 체중을 이겨내야 되니까 자 로우하는데 이제 무게를 좀 더 올려서 22.5kg로 자 지금 이제 우리 조우가 하는거는 스포세트가 아니죠 컴파운드 운동 되겠습니다 친업과 친업을 하고 나서 지치자마자 바로 조금 무게가 다운되는 덤벨 로우를 하는거죠 이렇게 해서 두가지를 컴파운드로 하는겁니다 예 이게 운동이라는게 다양해요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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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super set은 체스와 바깥이지만 저는 바깥과 바깥이지만 그래서 그의 Compound Set 이 Compound Exercise은 두 가지 체스와 바깥이지만 그의 Compound Set 그리고 Super Set은 두 가지 체스와 바깥이지만 그의 Compound Set은 체스와 바깥이지만 체스와 바깥이지만 Super Set은 혹은 바깥이지만 또는 체스와 바깥이지만 체스와 바깥이지만 또는 체스와 바깥이지만 그래서 저는 지붕을 해 그리고 내 다음을 할거에요 저는 인클이 벤에 그리고 저의 2번지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에서 2개의 공평을 올려줍니다. 렛스프레스와 백더블 바이셉을 올려줍니다. 와... 45살은 45살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인연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열심히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인연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결되는 인연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그리고 재밌어져요. 힘든 시점을 넘기면 쾌락이 오거든요. 아... 와우! 우후! 자... 이제 저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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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are... destiny... you're gonna meet anyway. yeah... every time I come to Korea and then... work out with him... because every time I come here... I learn so much. not only about exercise... about life coaching... so he tell me... a lot of things... if you have good ears... you can hear... if you have a good heart... you can see... what other people say. now he's doing a... decline... press... push out for lower chest... and then... chin off... for his... latest mustorsi... so now I'm gonna... do... uh... incline press... ok... ok now I'm going to run incline press... ok... yeah... wow wow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십시오 자세가 흔들림없이 딱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서만 딱 바로 인클라인 넘벨프레스 이후에 평지에서 하는 푸시업 그래서 오늘 트레이너더가 초반에는 수퍼세트로 가다가 이제 컴파운드로 가는거죠 두가지 방법보다 다 힘들어요 중요한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지점까지 도달한다는거죠 그쵸 아 아 시작해봤는데 아 아 아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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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트라이셉스 그 트라이셉스 좋아 오랜만에 또 포즈를 한번 잡아보고 요즘 분들은 제가 그냥 트레이너로 왔는데 저도 한때는 좀 잘나가지진 못했지만 나가던 트레이너... 저기 바디빌라였어요 바디빌라 우리 쌍일조는 나중에 짱크로드 반다미 하던 영화같이 어벤져 이런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나중에 또 캐팅이 될지도 자 잉클라인 매치프레스와 바로 끝나자마자 푸시업 근데 제가 알겠지만 푸시업 자체가 가슴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등에 엄청나게 지금 자극이 가는게 보이죠 자... 센터 운영하면서 운동한다는게 여러분 쉽지않죠 쉽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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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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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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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이 날에는 많은 병원을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보고 있는데, 병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들은 항상 에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책 3번 썼는데 혹시 지금 이 책 본 적 있어? 못 봤지? 아 못 봤어요. 3번째 책 3번째 책 첫 책 100일 3 책 엄청 기대되었습니다. 아노드홍 블루투스의 역할 예, 아노드홍 블루투스의 역할 예, 아노드홍 블루투스의 역할 예, 최고 예 예, 그는 내가 도전과 연속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아노드홍 블루투스의 역할 예 우후 얼굴 때리고 복부 때리고, 얼굴 때리고 복부 때리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우리는 짧은 시간에 어떤 타겟을 빨리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힘들면 무릎까지 꿇고 마지막 힘을 다 쏟아내는 거죠. 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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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은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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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 조만간 트레이너 조가 캐나다 오라고 할 때 가서 캐나다 트레이너 조 짐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오케이 I believe you Yeah Thank you for believing me 오케이 네 이번에 하는 운동은 케이블 크로스 오버인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저 운동을 운동 마지막에 하죠 왜냐면 근육을 가슴을 좀 모아주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고요 선피로라는 운동법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피로를 주기 위해서 온조인트 운동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블 크로스 오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슴에 집중해서 모아준다는 거 그죠? 바로 또 일클라인 푸시업을 그냥 됐다 죽는 거죠 운동을 하다가 죽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 아 아 아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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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고 예 아주 좋아요 제가 체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 체력을 제거하고 제 체력을 제거하고 저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제 운동은 매일 저녁이 짧게 일을 하죠 매일 저녁이 아니지만 제 운동은 약 30분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30분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의 공연에서 공연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침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벌을 그리고 또 침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첫 월컵은 오늘의 백 월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운동 패턴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이제 조는 득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 성내요 컴파운드 슈퍼세트를 막 그냥 뒤죽죽박죽 뒤죽박죽 스트레이트 안풀다운 등운동에서 굉장히 느낌을 위주로 하는 운동이 하나예요 그리고 등근육이 광벽은 끝선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에 자극이 많이 되죠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느낌이 필요한 운동이지 결국 이거는 많이 한다고 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매년 영상을 보면서 저희의 몸의 변화를 즐겨보는 것도 뭐 하잖아요 조가 35이고 제가 45 34 근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55세의 안홍동과 45세의 조 55세, 75세 75세까지는 하자 25세까지는 오케이 I think it's no problem yeah also one of my goal is that I'll be able to kick well when I'm 70 as well so tomorrow is my 6th degree black belt Taekwondo promotion day so right after this one and then I'm gonna go practice Taekwondo yeah it's Korean age actually Canadian age is a little bit different I'm 34 in Canada I'm 34 in Canada but 35 in Korea because you actually count and then you're doing the upper dance as well yeah 자, 이제 우리 운동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요 즐겁게 하면 됩니다 저희 한 보니까 얼추 제가 보니까 20분에서 30분 사이를 한 것 같은데 스포세트는 장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운동을 쉬는 시간 없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자극이 된다는 거 더 잊지 마시고 자, 우리 조호랑 추억 쌓기 운동 자, 이번엔 또 케이블 크로스오브로 하고 이제 패러럴 그리고 진업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 마무리 하는 걸로 자, 오늘 저는 굉장히 행복한 타임이었고요 또 이렇게 추억을 하나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요 어땠어요? 네, it was very good pleasure to work out in our home brother Next time I'm gonna see him healthier, happier, richer as well 오케이,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 네, 감사합니다